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. 어? 뭐지? 어? 저 창밖에 티아라 아닙니까? 어머! 어머! 진짜 많네요! 티아라 여러분들! 들어오세요! 들어오세요! 아니 이렇게 밖에 계세요. 지금 생방송 중에 티아라 여러분들이 밖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지연씨 못 봤을 때 또 다리가 살짝 바꿨네요. 어 다리 다시 오네요. 네 이쪽으로 좀 오세요. 생방송 중인데 근데 너무 튀어. 밖에 있는데 의상을 너무 입고 왔어요. 그러네요. 자 지난주 새 앨범 소개를 뭐 하고 가셨는데 네. 일주일 만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오신 거예요? 저희 앨범 어게인이 오늘 발매가 됐어요. 네 그래서 자랑하러 쑥스럽지만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아니 지난주에는 앨범 발매 전이라 굉장히 친밀한 사인 주고 가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제일 먼저 와이드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려고 이렇게 챙겨왔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보통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택배나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CD를 주는데 네. 직접 오셨어요. 자 마음이 정말 예쁘신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뭐 새 앨범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저희 티아라가 어게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. 네. 사이트코 넘버온라인과 느낌하니까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. 올 가을의 댄스곡과 미디엄 템포로 즐겁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지금 레코드 팝으로 달려가면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죠 바로? 네. 네 맞습니다. 네 맞습니다. 하지만 엠카운트다운은 꼭 보고 나가세요. 아 귀엽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어요. 자 이제 진짜 끝인사를 할 시간이죠. 맞습니다. 오늘 특별히 티아라 여러분들이 직접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잠시 후 엠카운트다운에서 티아라의 멋진 무대 기대해주시고요. 와이드 연앤뉴스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. 안녕. 감사합니다.